정환이 형 없으니까 진짜 어디 갔다. 다 가만히. 핫도그만 보고 있어. 잠시 잊고 있었어. 완성하고 있습니다. 갔다 올게. 빨리 맡고 있어. 오케이 여러분. listen. we have korean sol food. 물을 쏜 물총을 쏜다니까. 조개가 이렇게 말라잖아요. 딱딱딱 그래요 진짜. 원래 그 옛날에 막 스킨집 가면은. 개인 방송인가? 정환이 형은 진짜 그냥 동네 형. 너무 편하고. 경환아 만두 나가요. 뒤에. 경환아 만두는 포장 하나 홀 하나야? 경환아 니가 같이 울퍼줘서 찾아줘. 경환아 까만 그릇 아직 더 없지. 경환이 형한테 만두. 43. 43? 오케이 오케이. 스테이브 하는 거예요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